안녕하세요. 크리스 없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 짧은 시왕의 크리스탈 정입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긴축 기조가 결국 경제를 심각한 수준의 불황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로 알려진 유펜의 와튼스쿨 제레미 시걸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끝났는데 연준이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경제가 심각한 수준의 침체를 겪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당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오판한 연준이 올해도 잘못 판단해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내년 최종 금리로 5.1%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채권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5% 이내로 금리가 멈출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권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한 기업활동지수가 발표되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준의 정책 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인연물이 떨어지면서 이런 기조는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을 거부하는 채권 시장과는 다르게 주식 시장은 이제 연준의 뜻대로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이익의 하락 그리고 주가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S&P500은 이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모멘텀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추세에 중요한 50일 이평선을 침범하고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금리의 정점에 대한 기대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 두 달간의 상승 추세가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어디로 향할지 다음 추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